미나 상원이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 dpt 시간 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장사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기는 혹시 아십니까 불경기라고 합니다 소 중에서 가장 이쁜 소는 미소래요 미소 그 다음 깨면 깰수록 칭찬을 받는거 그쵸 뭡니까 기록이지요 여러분들 불경기가 없고 항상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jpt 점수의 기록을 막 깨는 여러분들이 되면 신바람나게 공부할 수 있는거죠 자 오늘도 저와 같이 독해 부분 큰 파트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또 정답찾기라고 해서 뭐 한자를 히라가나로 읽는 방법 또 히라가나로 한자로 바꾸는 방법 아 그 다음에 이제 듣기 부분에서는 큼지막한거 한 두개정도 통째로 들 수 있는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어 있죠 요런거를 접하다 보면 아마 또 기록을 깰 수 있는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그 원천 그 뭡니까 에너지 에너지가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진행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게 있었죠 아 그중에 이제 마지막 시리즈로서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아 나는요 그냥 뭐 이렇게 애웠습니다 해도 되는데 조금 우리 방법을 알면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코너로서요 자동사가 우로 끝나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타동사는 에단에다가 룰을 연결해주는 요런걸 네 에 형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는 요 소로우라는 동사 있죠 요거는 갖추어지다라는 갖추어지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한자를 써가지고요 자 소로에단 이랬으니까 소로에르 그러면은 타동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일치시키다 그래서 똑같은 한자를 요렇게 우로 끝나는 경우는 자동사 소로우 그 다음에 에단으로 플러스 룰을 하게 되면은 타동사 요거를 따로따로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요런 방법을 알아두시면은 아 요건 자동사 타동사 애먹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알아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카나우라는 동사가 있죠 카나우 카나우 하게 되면 요거는 이루어지다라고 자동사가 돼요 우로 끝났으니까 이루어지다 근데 똑같이 카나에단에다가 룰을 붙이는 거죠 카나에르 그러면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충족시키다 타동사가 되는 거죠 충족시키다 요거는 이루어지다 자기가 자동사 이루어지는 거고 카나에르 하게 되면은 충족을 시키는 타동사 꼴이 된다라는 거죠 요런 형태를 여러분들 우로 끝나는 경우는 자동사 에단 플러스 룰으로 끝나는 거는 똑같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타동사 형태를 취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자동사 꼴로 뭐냐면은 깨루가 있어요 깨루 형태로 끝나게 되면 자동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한자인데 꾸로 끝나요 꾸로 끝나게 되면 타동사가 돼요 자 얘 하나 들어보죠 자 카케루가 있습니다 카케루 이게 결자죠 뭘 부족할 결자인데 요거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카케루 그럼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인데 똑같은 한자를 여러분들 카쿠 이렇게 꾸로 끝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요거는 겨려하다 타동사가 돼요 문매를 겨려시키는 거예요 겨려하다라든가 깨다 깨다로써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요런 형태 똑같은 한자인데 이렇게 카쿠냐 깨루 형태로 끝나느냐 자동사 타동사 요런 형태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봅시다 쿠다깨루가 있습니다 쿠다깨루 하게 되면은 요거는 부서지는 겁니다 쿠다깨루 하게 되면 요거는 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쿠다깨루 부서지다 자동사 똑같은 형태로 한자로써 쿠다꾸 쿠다꾸 꾸로 끝났죠 요거는 타동사 걸로 돼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부스다 부스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부스다 똑같은 한자인데 깨루로 끝나면 자동사 쿠로 끝나면 타동사 요런 형태죠 요런 것도 아주 쭉 제가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한번 좀 에어두시면 좋고요 기타로써 여러분들 뭐 그냥 이런 거는 암기 어떤 법칙이 없어요 뭐 후루 에루 있잖아요 후루 에루 그러면 요거는 흔들리다 자동사가 되는 거고 후루 와세루 하게 되면은 이게 후루거든요 후루 에루 그럼 자동사 이게 흔들리는 거고 이거는 떨게 하는 거예요 후루와세 이런 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타 부분은 그냥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정도 거의 종결판이에요 요런 형태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버키브러리를 좀 기억해 두시면은 시간 단축이 되죠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요런 방법적인 거를 접목시켜서 버키브러리를 습득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시간 전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아는 공부하는 그 시간과 또 그 뭡니까 그 에너지가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요거 살짝 먼저 지우고요 준비한 도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캐 부분을 보는데 도캐 부분은 항상 문제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도캐 지문을 보시면 훨씬 이것도 시간 전략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지요 자 197번입니다 히시아가 카이샤오 야매타 노아나 데 데스까 그랬어요 필자가 회사를 그만둔 거다 야매로 하게 되면은 그만두다 아닙니까 그죠? 그만둔 그러니까 본문을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왜 그만두는가 왜 그만두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겐키 노 미나모토죠 이제 요거 지문에도 나오겠지만 미나모토 미나모토 겐키 건강의 원천이라는 것은 난데스까 뭡니까 라고 그랬어요 어 건강의 원천은 뭐냐 요거를 골라내는 겁니다 뭔가를 한번 지문 볼 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건 뭐 단골 손님이죠 이츠니 하이로 테키토오 나구토바 난데스까 이래 들어갈 적당한 말 요건 뭐 단골이니까 제가 뭐 굳이 자 즉이 노나까지 다다시 이모노아 이건 뭐 단골 손님 아니니까 지문이에요 그죠 다음 중에서 바른 거 골라라 어느 거냐 라는 건데 이건 전체적인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럼 빨리 지문으로 가죠 지문 아노히 자 아는 단어들은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굳이 이거 시락 하나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날 복구와 나는 고등학교 죽갱이죠 죽갱 죽갱 고등학교 수험 수험이죠 수험 고등학교 수험이 우마꾸이까나 그때 잘 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아서 그날 나는 고등학교 수험이 잘 되지 않아서 번화가 한가가이죠 번화가를 삼아요 헤매고 있었다 시험공부 막 안되면 막 진행이 안되면 막 헤매잖아요 막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손오 아게쿠 아게쿠 아게쿠가 그 끝에 그런 끝에 방황한 끝에 보도죠 보도 이거 알면 보도가 되지만 읽을 때는 일본 말로 읽을 때는 호도죠 여기 타금이 있어요 호도 호도가 되죠 호도 보도 엔세끼가 됩니다 연석 보도에 깔려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런 끝에 보도의 연석 엔세끼니 샤가미콘데 웅크리고 앉아서 그 다음 밑지 유쿠 밑지 입구 길을 가는 히토비토 사람을 봉야리 멍청하게 봉야리 멍청하게 나가메테 있다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고등학교 여러분들 경험 한두 번 있잖아요 시험권 잘 안되가지고 그겁니다 호라 겐키노 미나모토 아게루요 라고 그랬어요 봐봐 겐키 건강의 미나모토 원천을 줄게 누가 딱 그런거에요 카오아게루토 얼굴을 들자 야키이모야 야키이모는 우리나라의 군고구마장사죠 군고구마장사 오지상 아저씨가 야키이모 군고구마를 사시다시떼 쑥 내밀어 주는거에요 사시다시떼 쑥 내밀어 졌다 소래가 마루죠 마루 요거는 마루 마루환자에요 원환에서 그것이 마루상 그게 마루씨였다 오가네오 돈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저 고등학생이 뭐 돈 있겠어요 돈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랬더니 오래노 오고리다 오고리는 한턱내는 겁니다 오고리 오고루가 한턱내다 내가 한턱내는거야 이 녀석아 뭐 이런 어조가 되겠죠 마루상와 마루씨는 태오아게루토 손을 딱 들고 태오아게루 손을 들자 샤도니 샤도하게 되면 차도죠 이거 뭐 못 읽어도 됩니다 차도라고 읽으면 돼요 차도의 토멧대 세워져 있는 경을 케이라고 읽어요 우리 경차 있잖아요 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 토라꾸 일본 가면 조그만 트럭들 많잖아요 조그만 조그만 그런거 경 트럭으로 못 왔다 돌아갔다 딱 손을 들고 자기 차도에 머물러 있던 자기 트럭으로 간거에요 선어 니다이 이게 참 이런 단어 힘들어요 니 니 모자 할 때 니다이에요 니다이 이건 진바지 진바지 트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진바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 니다입니다 여기 타금 있어요 부터 조끼죠 수증기가 나는거에요 조끼 이거 조끼에요 조끼 수증기 조끼 조끼 조끼하게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가 이렇게 나고 있다 나고 있다 그 어디서부터 뭐였죠 진바지로부터 수증기가 나고 있다 그 군고구마 뭐 이렇게 찌는 그런건가 봐요 약기 뭐 오루 오루하게 되면 쫙 자르는 겁니다 오루 딱 이렇게 뚝 자르잖아요 반 뭐뭐뭐뭐한 키로 노란 낙가미 낙가미 하게 되면 알맹입니다 여러분들 군고구마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 딱 중간에 자르면 거기 살이 있잖아요 그거에요 낙가미를 노란 살이 알아와렸다 나타났다 나왔다 라는거죠 딱 제가 호는 볼이죠 호 바로 하게 되면 이불에다 입에다가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무는 겁니다 입에다 이렇게 볼이 뚱뚱하게 돼갖고 호 바로 이렇게 베어 물자 호 바로 하게 되면 이렇게 베어 무는 겁니다 물자 싯돌이 싯다 싯돌이 싯다 그러면은 촉촉한 촉촉한 아마사가 아마이 하게 되면 달달죠 그 단맛이 그 찌노나카 이빠이니 입속 가득히 히로가루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단거 먹으면 또 고구마 고고 생각해보세요 입에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겁니다 촉비리 조금 촉비리는 조금이에요 시오카라까타 좀 짰대 왜 짰지 시오카라까타 짰었대요 서라카라 그리고 나서 복구아나는 마루삭노 마루씨의 야키모니 그 군고구마에 하마루하게 되면 푹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예인한테 한번 푹 빠지면 헤매잖아요 이 친구는 고구마에 확 빠졌어 하마따 후유가 오또즈레 오또즈레 오또즈레라게 되면 방문하다 아닙니까 그죠 겨울이 겨울이 방문하 이거 타비라고 있습니다 타비 쿠유가 오또즈레 타비 겨울이 방문할 때마다 야키모 군고구마를 카인이 사러 있다 갔다 그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항상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기억나듯이 자기 그 시험에 헤매고 있는데 군고구마 하나 딱 쪄알라던데 그게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정이 든 거지 그 아저씨 자 코오코 고등학교 나이갓고 소찌교시 대학을 졸업하고 추직도 하고 슈쇼쿠모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즈닉마에 1인분이에요 이즈닉마에 이즈닉마에 근데 여기서는 이즈닉마에를 1인분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1인분이 됐다라는 건 어른이 된 거예요 자기가 1인분이 됐다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어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어른이 되어 코이모시다 사랑도 했다 자 후에 때 있고 늘어가는 나야미논아카대 나야미하게 되면 고민입니다 고민 속에서 이즈모 항상 이 군고구마에 타스케라렛 타스케라렛 도붙다는데 수동 형태가 되는 거죠 타스케라렛다께 도움을 받았다 자기가 좀 힘들 때마다 그 아저씨한테 뭔가 구원을 청했나봐요 마루삼카라 마루씨로부터 하나시가루도 이야기가 있으면 요비다사렛다 불려져 나갔다 지각구 노 코에니 근처 공원에 가보면 사이킹 가이쉬아있데 이나임미타이다께도 최근 회사에 가고 있지 않은 거 미타이는 갔다라는 거죠 최근에 회사에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딱 그런 거예요 이끼날에 갑자기 마루삭리 마루씨에게 키리다스 키리다스 하게 되면 말을 꺼내다 키리다스 하게 되면 쫙 잘라가지고 내미는 거니까 마루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그랬어요 응 코노아이다 예 예 요즘에 요즘에 리스토라 하게 되면 워크아웃이에요 해고된 거죠 살했단다 워크아웃 당했어요 오레모나 나도 말이야 요르토시 요르토시 하게 되면 나이를 먹다라는 거죠 먹는 나이에 남이 하게 되면 파도죠 파도 그죠 나이를 먹는 그 파도에 그게 뭐예요 나이가 지금 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보세요 든 나이의 파도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파도에 자기가 이제 끝까지 와다라는 거죠 나이에 든 것으로 코노 쇼바이 쇼바이 하게 되면 장사입니다 쇼바이 상 매지만 장사라고 번역을 해줘야 돼요 쇼바이 이 장사를 고토시 카기리데 올 한으로 카기리 하게 되면 올 마지막으로 카기리데 야메이오또 오모테 이룬다 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 그 아저씨 고구마 장사 이제 그만하려고 왜 요르토시 나이가 먹는 그 파도에 즉 나이가 먹었다는 소리죠 손나 아 그래 복구노 겐키노 미나모토가 나의 건강에 미나모토 원천이 낙구나루 없어진다고 오모우토 생각하자 쯔까라가 누께루 누께루 하게 되면 힘이 빠져 가는 것 같았다 라고 그랬어요 시카시 그러나 찌기노 슈깡 슈깡 순간 순간이죠 다음 순간 히라메이터 히라메코 하게 되면 뻔쩍이다라는 거야 히라메코 하게 되면 딱딱딱 뻔쩍이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딱 히라메코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마루쌍 마루씨 복구가 야기모야오 내가 궁금하들을 쯔구 쯔구 여기 하나 여기 빠졌네 쯔구 하게 되면 계승할게요 이을게요 라고 그랬어요 쯔구 하게 되면 내가 이을게요 사마요때 바까리 마요때 바까리 막 헤매고만 있던 복구와 나는 손오독기 그때 바까리에는 만 뿐이죠 그때만은 스코시모 조금도 마요이와 헤매고 있지는 않았다 헤매고 방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대요 그 군구구마 아저씨가 고등학교 때 인연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이 되었던 거예요 연이 되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그만둔다니까 그 부업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내용 자체가 워낙 소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이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봤을라 생각합니다 문제 한번 보죠 아까 생각하면서 필자가 해사를 야맸다 그만둔 건 왜 그만둔 겁니까 그렇죠 워크아웃 되는 거 아닙니까 워크아웃 구비니 나루라는 걸 아느냐라는 거죠 구비니 나루라고 하면 잘렸다 잘렸다 잘렸기 때문에 워크아웃 된거지 해고당한 거니까요 그죠 해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갱끼노미나모토 갱끼노미나모토 건강의 원천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 그게 뭐였습니까 돈이었어요 B 용기였어요 진바지였어요 군고구마였어요 군고구마였잖아요 약기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D가 정답입니다 D에다 동그라미를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일에 들어갈 적당한 말 뭐냐라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따끈따끈한 아주 그 뭡니까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게 B가 두 개 있는데 A 후까후까 후까후까 그러면 요거는 푹신푹신 후아후아하게 되면 역시 푹신푹신 그 다음에 호쿠호쿠하게 되면 요게 따끈따끈이에요 정답은 C가 되고요 보소보소하게 되면 퍼석퍼석 아까 요거에 들어갈 앞뒤의 문장이 뭐였냐면 아주 그냥 시또리또시다 아주 그냥 고구마의 어떤 그런 탁 잘랐을 때 어떤 그런 모습인데 따끈따끈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호쿠호쿠라고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바른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바른거 골라보죠 자 A 필자는 다이소츠대 대졸로 코에이오시다고 또 가요 사랑을 한 적이 있다 그게 지금 나오진 않았죠 나왔습니까 아 나왔죠 나이 먹어서 사랑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고 Guerra 들을 들으시던 정답 다이소츠대